찬바람 때문에 날씨는 추워졌지만 공기는 깨끗해졌습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앞으로 오전까지는 추가로 황사가 조금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오늘 대체로 대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대신 꽃샘추위는 계속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7도, 대관령이 무려 영하 3도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8도, 대관령 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아 더 춥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또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전국이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이번 꽃샘추위는 내일 모레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멘